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뭐 어쩔 수 없이 파월 그 입을 그렇게 우리가 주목을 했죠 우리가 작년에 슈퍼 파월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뭐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앵무새도 아니고 아니죠 우리 정 프로는 어제 밤을 좀 샜습니까 어떻게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11시 반 12시 되면 무조건 잡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에 일어났어요 한 5시 반 6시 이렇게 일어나죠 걱정도 안 돼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안 들면 여기서 그냥 나 쏟아 붓는 거야 그렇죠 깨어나서 하는 거지 잘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실 오랜만에 이제 토론회는 했잖아 어제 윤지호 세대장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에 2년은 아니고 2020년 3월경에 우리가 긴급 토론회를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했었나 이런 토론을 네 긴급 좌담회 이런 거 작년 아니 안 했어 안 했나요 그래서 왜 안 했냐면 사실 그때그때 이제 사실 약간 위기스러운 국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심야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장이 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팍 또 뭘 막 하면은 괜히 뭐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 같고 또 뭐 좀 호들갑 떠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규 방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 윤지호 전무하고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처럼 뭐 강세 약세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싸움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일 그래도 마켓에 마켓에 경험이 많고 또 사실 이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춘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지 그런데 윤 전무가 제일 그래도 자주 나오면서 계속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한 분이라서 오셨고 또 김한진 박사님은 이제 현업에서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이제 저희 산프로TV에 조연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나오신 거거든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변동성 심한 장애 올 거다 얘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셨는데 나는 이제 조금 그 사회를 보면서도 아 그래도 좀 강세 마인드로 이렇게 좀 유도를 좀 해보기도 하고 찔러봤거든 안 들어가더라고 반등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진바닥은 한 번 더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문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기자회견이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기대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1월 깜짝 금리 인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월에 할 수도 있다 그건 아니고 그냥 3월에 한다 그리고 3월에 하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순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순? 순. S-O-N. 곧. 그건 이제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어떤 연준의 어법이 뭐냐면 순이라는 걸 쓰면 다음 회의 때 라는 뜻과 거의 동일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 쫙 오르다가 뭐 때문에 빠졌냐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꽤 있다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데 이제 우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을, 최근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듀얼 맨데이트라는 게 두 가지 과제죠 넘버원은 고용, 완전 고용 이거고 넘버투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제롬 파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용시장이 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12월 고용지표 이런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4%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제 복귀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라는 게 지금 영향 안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력이 꽤 있다라는 저 말이 뭐냐면 이거 세 번 내지 네 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시장이 인식하니까 시장에서 5, 6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1월에 안 했으니까 3월부터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3, 6, 9, 12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또 어쩌면 빅스텝 그러니까 0.25씩이 아니라 0.5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장은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폭등해버린 폭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채금리가 1.7대에서 1.8대 중반까지 확 올라 버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주가는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나스닥이 장 진짜 막판에 살짝 들어올리면서 플러스 반전 플러스 권역에서 끝나긴 했는데 그냥 뭐 약보합에다가 나스닥은 조금 오는 거니까 장 상황을 안 본 분들은 그냥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을 쭉 지켜본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이야 많이 빠졌네 기분 되게 나쁜 그리고 이제 제론 파월의 입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어쨌든 제론 파월에 대한 기대로 오른 시장 그리고 여전히 제론 파월을 의지하려는 시장의 어떤 센티멘탈은 오늘 새벽 불호에서 상당히 훼손됐다라는 게 냉정한 판단인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도는 수준 당연하죠 2%가 웃도는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회는 곧 기준금리 순이라는 표현이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3월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는 거고요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가정하면 3월 FM 정리해서 금리 인상을 적정하다고 말을 한 거죠 그다음에 채권 매입을 2월까지 300억 달러 유지한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T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건 아니에요 다만 QT, 퀀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에 대한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경제와 금융의 상황을 고려해 대차 대접 규모를 축소하는 세부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언급한 거죠 공식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추진할 것이며 이는 예측 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갑자기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은 기준금리지 QT나 이런 게 아니라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차도 표축소, 양적 긴축을 불현듯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게 반응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고용시장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꽤 있다라는 그 표현에 가장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취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전혀 좋은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 1월 달에 안 올렸죠 양쪽 긴축도 곧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투자 심리가 좋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한 기대가 왜 더 컸냐면 자, 보십시오 1월 들어서 나스닥이 15%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을 아까 제가 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후닥거리를 하더라도 이쪽에 가서 좀 달래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애원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쪽을 보고 얘기한 거니 이렇게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힘쭉 빠지 힘 빠지고 이런 상황이 새벽에 연출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대차 대조표라는 게 급속도로 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팬데믹 발생 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2천억 달러였다는 거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부 적잖아요 연준에도 자산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나가고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채 모기지 채권이 4조 2천억 달러가 있었다는 건데 지난 17일 기준 얼마 있냐 8조 8천 7백억 달러가 있어요 두 배 이상 된 거예요 연준의 가계부 같은 거죠 가계부죠 그만큼 이제 필요 없는 불용 자산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이제 그러면 연준은 건전화되지 않다 이런 건데 이런 장부를 이제 새삼스럽게 보니까 뭔가 하긴 하겠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다음 fmc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고 이렇게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하면서 쌓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저녁방송 글로벌까지 또 아침에 모닝브리핑에 이르기까지 연준의 어떤 변화된 스탠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기대의 해소 구간이지 그렇다고 파월이 정말 뭔가 본질적인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극적으로 1월에 금리 인상 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빅스텝이 나온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티를 3월부터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파월에 변화된 파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지난 2년 가까이 1년 반 동안 해줬던 파월의 그 따뜻한 손길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고 또 뭘 좀 해달라고 거의 보름 동안 죽으라고 애원을 했는데 징징징 그거를 안 보고 여기를 봤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실망이 어제 파월의 성명문 또 기자회견 한 30분 만에 장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반응으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미국에서 그렇게 큰 이슈인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군요 이건 우크라이나 등등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헤드라인도 좀 정확히 봐야 되죠 우리가 통상 국제 유가의 기준을 뭘로 합니까 WTI로 하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런데 WTI가 올랐겠거니 90달러 넘어갔거니 할 거라고 국제 유가가 90달러 그건 아니고 브렌트 브렌트가 원래 WTI에 비해서 2, 3달러는 없거든요 세 가지 거래가 되죠 WTI가 있고 북해산 브렌트가 있고 두바이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중에 제일 높은게 브렌트 유인데 브렌트 유 기준으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90달러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WTI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WTI가 1년 전 기준보다 얼마가 올랐냐면 78%가 올랐고요 1년 전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만 17%가 올랐어요 올 들어서만 25일 만에 17% 그런데 한번 회고해볼까요 2020년 4월인가요 마이너스 때 그때 그날 나 기억나요 우리 정프로랑 나랑 차에서 내가 마이너스 10불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만 커머디티 그중에서도 국제 유가에 대한 선물도 굉장한 투기적인 자산이거든요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36달러인가 같잖아요 그렇죠 선물이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36불에도 마이너스 36불에도 선물을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90불 넘어간다는 이걸 들으면 그것도 2년 채 안 된 기간 그게 이제 위험자산의 성격이에요 항상 쏠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수요가 충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제 유가를 다룰 때 실질 수요가 있고 투기적인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투기적인 수요는 뭐냐 그냥 투기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유가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해서 내가 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거래자를 투기적 수요라고 해요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매매 차액을 노리는 금융거래로 보는 거죠 투자 같은 걸 다 투기적 수요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원인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것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미국도 나토도 러시아에다가 우리의 최종적인 입장은 이거라고 서한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서한을 받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컨대 지금 전쟁을 할 때는 아니다 아직도 코로나와 엄청난 전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루블화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주식이라든지 굉장히 악세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전쟁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지정학적인 긴장감 때문만 때무으로만 올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쉐일 한 10여 년 전에 쉐일 오일이 나온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의 시대는 끝났어 조금만 예를 들면 한 70달러만 올라가면 쉐일이 펑펑 나와 이렇게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이 진작세기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뭐가 늘었냐면 폭력 태양광 친환경 친환경으로 늘었다는 그 이쪽에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근데 에너지 전환이 야 딱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은 에너지 전환 쪽으로 가는 칠환경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요도 괜찮고 그러면 이 쉐일을 비롯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정책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 간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유가 상승이 우리는 그냥 간절기라고 표현하지만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골만삭스 같은 데는 100불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오늘 뉴스에 처음으로 심리적으로 어쨌든 브랜트유지만 90달러를 넘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연준에서 그렇게 세한 모습을 보였는데 브랜트유가 90달러 넘어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니까 주가는 반대방향으로 갖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2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인구 통계를 집계한 게 1981년 인데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11월 기준 작년 11월 기준 19,800명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한 달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태어난 아이가 2만 명 아래 11월 기준 네 이러니까 산부인과가 잘 될 수가 없고 진짜 없어요 예전에 TV 틀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유아용품이었거든요 베, 미라 아가방 베피랜드 베피랜드 요즘 광고 아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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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출생아가 가장 적었던 게 2020년 12월에 19,641명이었는데 계속 신기록을 세워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작년 11월에 혼인 건수가 1만 788건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6%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는 다 똑같은 상황이었죠 오히려 조금 완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1월에서 11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혼 건수가 9.7%가 줄었습니다 뭐 이혼도 줄었어요 11월 이혼 건수가 8,77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 감소 했다는 거죠 결혼 결혼 주는 것보다 이혼은 훨씬 덜 주긴 한데 결혼이 워낙 주니까 이혼도 줄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자가 늘어요 사망자는 늘어요 고령화가 워낙 많이 진행됐으니까 고령화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다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코로나의 어떤 병상 코로나의 어떤 의료계의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응급실을 못 찾아갖고 발동력이 많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 감소 규모 인구가 자연 감소 돌아가시는 분이 출생아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8000명을 넘어섰대 연간으로 자연 감소 우리가 하니까 해외에서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런 사람들 빼면 연간으로 얼마씩 주냐 8000명 이상씩 준다 한 달 동안 참 그러면 누적으로 한 10만 명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제 어쩌면 가장 큰 거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큰 경제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인구 감소해서 우리도 북구 유럽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인구 너무 많아 그런데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 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부가 엄청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이전 소득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 번씩도 해볼 만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굉장한 사회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어떻게 많이 하게 하고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아내는지도 새로운 정부가 3월 이후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젊은 분들에게 아이 낳고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참 민망한 그래서 난 우리 정프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존경하지 나는 하나인데 여기 셋이잖아 2프로 셋 정프로 대 슈카 둘 김프로 하나 미안해 노력하십시오 조금 더 지금? 아이고 어때요 요즘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얘기 좀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마 잠시 후 이어지는 박병창 김규식 변호사 그 때도 아마 될 거고요 박병창 부장님도 약간 좀 아마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교보진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여행이 두 번째는 여행으로